부산 지역의 취업자 수가 지난 2015년 이후 연평균 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부산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9000명이 준 반면 경남 지역은 연평균 2만 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2018년 기준 부산적 고용률은 55.7%로 전국 평균 60.7%에 비해서 5%포인트 뒤떨어졌고 특히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30대, 40대 고용이 13만 6000명 줄었습니다.